네 오늘은 식사 시간은 릴리의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털키 브로콜리 마카로니 등등 대충 예 내가 안 만들어서 잘 몰라야 우리 와이프가 만들어 가지고요 네 이거는 다 손으로 직접 만든 거구요 예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릴리의 식사 시간 asmr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씻 앉으세요 자 감사히 먹겠습니다 식사에 대한 묵념 바로 자 그러면 식사 시작 딴다라단 네 릴리야 맛있게 먹어 농부 농부 아저씨들이 한 땀 한 땀 다 이거 키워 가지고 어 엄마 아빠가 또 이렇게 또 쿡 해가지고 이거 주는 거니까 맛있게 먹도록 해 릴리의 식사 시간 asmr 시작하겠습니다 릴리는 꼬리가 없어서 예 꼬리 흔드는 맛이 없네요 꼬리가 프렌치 불떡은 꼬리가 없어요 돼지 꼬리에요 돼지 꼬리 벌써 다 먹었냐 벌써 다 먹었어 아 아따 참 빨리 더 먹는다 정말 천천히 좀 먹어 누가 보면은 굶기는 줄 알겄어 음 아 이거 잘 먹었습니까 자 우리 릴리 님 우리 섹시 레이디 백합과 같다고 우리가 백합 이라고 이름 쳤어요 릴리 예 백합 우리 릴리 씻 앉으세요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릴리 님 릴리 아가씨 말 더럽게 안 들어 먹네요 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인사 한번 하세요 시청자 우리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예 밥그릇만 핥고 계신 우리 릴리 아줌마 릴리 아줌마란다 우리 릴리 아가씨 예 그러면은 우리 내일은 또 다른 강아지 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예 오늘은 릴리 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그럼 우리 내일 봐요 바이바이 이 강아지들이 다 무릇 뜯은거 봐요 이거 개 키우면 이래 됩니다 이거 썩은게 아니라 개들이 다 무릇 무릇 뜯은거에요 이게 나만 아는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바이